셀린턴의 4세대 플래티넘 LED 마스크 플래티넘 마스크 런칭쇼 그 화려한 오프닝 무대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준비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잠시 후에 이제 오프닝 공연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 많이 무덥더라고요 아 햇살이 따가운 걸 보면서 아 진짜 이제 여름 햇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아 정말 이제 여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무더운 하루였는데 바쁘신 시간 가운데서도 이 행사장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첫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측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병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배우 이다혜씨가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측 인사 부탁드립니다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병 부탁드립니다 정병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병 부탁드립니다 정병 부탁드립니다 정병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수목씨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좌측 인사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 박수아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무대 뒤쪽 오른쪽으로 최장할 수 있습니다.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.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정면 부탁드립니다. 이현희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회장은 오른쪽 뒤쪽으로 하시면 됩니다.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정면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우측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회장은 오른쪽 뒷편으로 하시면 됩니다.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.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정면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무대 뒷편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정면 인사 부탁드립니다.